안녕하세요.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리뷰를 하는 토이스볼 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레고 시리즈를 리뷰해 볼 건데요. 한번 해보고 어떤지 말씀드릴게요. 비디오가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다른 동영사들도 감상해주세요.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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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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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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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